경찰이 내근직 2,900여 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기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남경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만들어 치안 역량을 높인다는 건데요. 일선 경찰서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경찰청장직속 111 치안종합 상황실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라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편입됩니다. 범죄 예방과 112 대응을 한 부서에서 통합운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형사기동대가 신설돼 유흥업소 등 우범지역에 투입되고 기동순찰대를 공원과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배치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합니다. 반면 정보와 외사 업무는 축소됩니다. 창원 중부와 양산, 진주를 제외한 경남경찰서 20곳의 정보가가 폐지되고 4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과와 23개 경찰서 외사계도 폐지됩니다. 하부 경찰서 단위의 구체적인 조직 재편과 정원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청에서 하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형사기동대 신설을 위해 일선서 강력팀 인원 18%를 감축해야 해 내부 인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사 또는 수사지원부서의 업무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사형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데 인원을 빼가고 이러면... 지구대 파출소 인력 충원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큰 얘기가 기동대를 해체해가지고 정원을 늘려달라는 인원을... 그런데 지금 오히려 또 기동대 만든다고 하니까...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인사를 통해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